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교과서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1단원의 주제는 시로 마음을 전한 까닭은 입니다 전에 설명드렸듯이 교과서 단원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학습지 1쪽에 있는 수업계획 순서대로 진행할 거구요 1단원에서 공부할 작품은 포근한 봄, 새로운 길, 별에는 밤 이렇게 3편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한 무엇일까를 가볍게 알아볼 거에요 학습지 4쪽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같이 답을 쓰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 실한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설문을 미리 받아 보았는데요 그 중 좋은 답을 선생님이 뽑아 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한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감동, 슬픔, 재미가 드러난 재치 있는 문장 한 문장 안에 시를 쓰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신비로운 글 짧지만 인상적이고 머릿속에 오래 남는 글 내 감정과 기분 등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것 내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짧은 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을 살려 인상 깊게 나타낸 짧은 글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 즉각적인 깨달음 네, 여러분이 표현을 참 잘해줬는데요 다 맞는 말이죠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시는 일단 짧은 글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감정을 좀 강렬하게 담아낸 글이고요 운율이나 비유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비롭고 좀 여러 해석이 가능하면서 깨달음을 주고 이런 효과를 주는 게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은 어떤 시를 좋아할까요? 네,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구절도 선생님이 미리 설문을 받아 봤는데요 네, 1학년 학생들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리 조사를 해서인지 윤동주 시인을 쓴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시, 별에는 밤, 새로운 길이 골고루 등장했고요 또 그 밖에 김수영 시인의 시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적은 친구들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 배운 동시를 적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 무엇인지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선생님이 좋은 시와 그렇지 않은 시를 대조해 볼 건데요 네, 다음의 시는 선생님이 지하철역에서 발견한 시예요 한번 읽어 볼게요 산 친구야, 날씨가 맑을 땐 산에 가고 싶다 그냥 가고 싶다 너도 그냥 와 네, 얼핏 보기에는 짧은 글에 행과 연이 구분되어 있고 시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시에는 시를 시답게 해주는 뭔가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에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답을 한번 적어 보세요 네, 적으셨나요? 답은 느낌이 없다, 감동이 없다, 마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비유가 없다 어떤 친구들은 소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영혼이죠 깊이가 없다, 함축적 의미가 없다 네, 이 비슷한 내용이면 다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시의 예를 들어 볼게요 시는 짧아도 강렬한 느낌을 전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한 줄 시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유추한 시인의 시 너의 추억을 나는 이렇게 쓸고 있다 어떤 제목이면 시인의 감정을 잘 전달할까요? 네, 여러분의 답을 미리 받아 봤었는데요 네, 낙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답은 낙엽이고요 네, 오른쪽에 보면 청소라고 한 친구도 있었는데 이 답은 좀 시적인 분위기가 덜 나죠 네, 낙엽, 너의 추억을 나는 이렇게 쓸고 있다 다음 시는 한민복 시인의 시입니다 당신 생각을 켜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어떤 계절이 어울릴까요? 네, 답은 가을입니다 학생들도 가을이라고 답한 친구들이 많았고요 네, 겨울도 꽤 보이는데 네, 겨울도 어울리죠 그 밖에 겨울잠 봄비라고 답한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음, 잠들어서도 당신 생각을 하는 이 분위기가 뭐 봄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외수 시인의 시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호소에 가장 어울리는 생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쓰셨나요? 네, 답은 지렁이고요 학생들도 사전 설문에서 지렁이라고 쓴 친구들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로 개미가 많았고 그리고 이 시의 답은 가장 다양한 답이 등장했습니다 바리, 모기, 민들레, 바퀴벌레, 호랑이, 쇳동구리, 돼지, 잡초, 북극곰, 소, 선생님, 하루사리, 곤충, 온갖 것들이 다 등장했는데요 주로 천대받는 동물들을 많이 연상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콩나물이라는 답은 선생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북극곰, 호랑이라는 답은 아마 멸종위기종이어서 학생들이 선택한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건 여기 직업이 두 개 보이는데요 대통령과 선생님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대통령과 선생님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구나 네, 역시 한 줄 시지만 억울한 느낌을 잘 표현하시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 시들도 답을 한 번 맞춰볼게요 라, 김용택 시인의 시, 배고플 때 지던 짐, 배부르니 못지겠네 네, 형편이 어려울 때는 기꺼이 할 수 있었는데 풍족해지니까 하기 어려워진 것 답은? 네, 시인입니다 마, 고은 시인의 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무엇 네, 산에 올라갈 때, 목표를 향해 돌진할 때는 보지 못하다가 내려갈 때, 여유가 생겼을 때야 곁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이죠 답은? 꽃입니다 바, 정현종 시인의 시는 굉장히 은유적인데요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있다? 그 무엇에 가고 싶다? 답은? 섬입니다 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죠 무엇무엇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답은? 연탄제입니다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본 지하철 시와 달리 방금 본 이 시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시에 있는 것 여러분이 한 번 써보세요 네, 답은 느낌이 있다 감동이 있다 분위기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함축적 의미가 있다 네, 이런 맥락이면 다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시는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은 시와 비교하면서 공부했고요 네, 다 하신 분은 이제 학습지 5번 한 문장 소감을 마지막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학습지를 다 한 분은 게시판에서 과제를 확인해 주세요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